밤늦은 시간, 청계천변에 수달 3마리가 등장했습니다. 냄새를 맡으며 주위를 살피더니 어디론가 바삐 떠납니다.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서울 도심 하천에 나타난 건 이례적입니다. 이전엔 한강변에서 간혹 눈에 띄었습니다. 하지만 최근엔 한강에서 약 6km 떨어진 동대문구 일대에서도 활동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야행성인 수달이 밤에도 번잡한 도심까지 진출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. 수달의 활동 반경이 늘어난 건 확실한 만큼 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환경단체들은 서울에 서식하는 수달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.